안녕하세요 여러분, 란나입니다. 오늘은 차비의 천식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비는 23년 1월 천식진단을 받았고, 지금 약 1년 4개월 정도 에어로켓 호흡기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혹시라도 저의 경험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초반 증상과 호흡기 치료 과정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차비는 천식 진단 전에는 평소 재채기랑 기침이 종종 있었는데요. 빈도가 그렇게 잦은 편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활동성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쁜 증상이 있어서 바로 병원을 찾았었습니다. 그럼 먼저 초반에 보였던 증상들을 보여드릴게요. 차비 아 귀여워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지? 응 응 저 저기 하나 얼굴 봐 이렇게 졸릴 수가 없어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강아지도 가끔 이런 기침을 하곤 했어서 잠시 콜롱거리고 목이나 코에 걸려있던 게 빠지면 괜찮아지겠구나 하고 단순 먼지 때문에 잠깐 나오는 재채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켁켁거리는 기침을 한다면 보호자님들 꼭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꼴을 여기 꼭 바꾸자니까 꼭 안 열었지. 이 날엔 분당 호흡수가 너무 높아서 병원 문 열자마자 응급으로 진찰을 받았었는데요. 다행히 심장, 폐, 혈액검사 모두 큰 문제가 없어서 우선 호흡 안정을 돕는 약들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검진 결과는 천식으로 확인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흡입기구를 이용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심장, 폐, 혈액검사는 약을 받았다. 함께 하게 된 식구를 소개합니다. 처음에 좀 많이 써도 되니까 연습 한번 해볼까? 입에 드는 연습? 한 두세 번만 숨 쉬어도 되니까 연습 좀 해보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열 뻔했어. 이제 다시 근황으로 돌아와서 팁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은 기구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서 실리콘 팁 부분만 입에 살짝 가져다 댔다가 간식을 주는 등 보상을 통해서 나쁘지 않은 일이라는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사빈은 이 호흡기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귀여워. 잘했네. 아유, 얌전해라. 슬리콘 팁은 코와 입을 잘 덮어줄 수 있는 사이즈를 고르시고 약물을 충분히 흡입할 수 있도록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아이가 불안하면 호흡이 얕거나 숨을 잘 안 쉬려고 하기 때문에 평소 좋아하는 부위를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용한 기구는 주기적으로 따뜻한 물에 세척과 건조를 잘 해주시고 호흡기를 하고 난 아이의 뺨에도 약물이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도록 잘 닦아주세요. 처음엔 권장 횟수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아이가 싫어할 경우 거기에서 종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비는 이제 호흡기 할 때 골골송도 같이 불러주게 되었어요. 형아가 해줄 때도 좋아하지만 제가 할 때도 이렇게 힘찬 골골송을 들려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천식은 지속적인 관리와 환경적인 개선도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천식은 알러지로 인한 기관제 염증 질환으로 알러지원 질환은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알러지가 있는지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도 환기를 자주 해주시고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해주셔야 하고요. 온도차가 심한 혼절기에는 특히 온습도에 주의해서 가습기나 제습기 등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차비 엄청 잘하지? 여러분 제가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맘때쯤에 페타루를 한번 봤었거든요. 차비는 형아를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이 세 가지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를 보고 제가 호흡기를 하는 장면이 생각나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해주신 적이 있어서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차비 찬식 근황과 함께 작은 팁들 전해드렸습니다 완벽한 치료가 어려운 병인 만큼 보호자의 꾸준한 애정과 관심이 중요하니까요 보호자님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